와, 근데 진짜 올해는 역대급 무더위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빈혈도 관리하셔야 합니다. 빈혈이네요? 네, 빈혈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.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빈혈이 없는 남성 노인보다 암 때문에 사망할 위험이 2.3배 높았다고 합니다. 암 위험? 잘 인식은 못하는데 매일 조금씩 우리 몸에서 철분이 빠져나가고 있어요. 철분이 결핍되면 각종 전염병에 걸리기 쉽고요. 또 심혈관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. 심혈관 질환이요? 그리고 또 철분과 함께 여름철에 챙겨야 할 미네랄이 또 있어요. 네, 바로.